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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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안되네요. 아 근데 여기 뭐지? 네. 원하는 작가라는 거죠? 없어요. 염색은데 좋지 않아요. 안하는 게 제일 닮으니 머리색이 제일 좋지 않아요.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. 네. 이건 제 조카가. 아 조카분이요? 감사합니다. 우리 편지를 받으면 진짜 보낼 수 있는 거죠? 저한테 보낼 수 있는 거? 받았잖아요? 네. 받을 수 있어요? 네? 받을 수 있어요? 받을 수 있는데? 받았는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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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요. 근데 줬잖아요. 아 지금 원활 없어요. 아 다음에? 아 네네. 네. 원래는 안 되는데 계속 주셔가지고. 네. 원래는 안 받는 게 맞는 건데. 다 먹었어요? 네. 네. 먹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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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와, 반가워. 안녕